쯧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근데 저거 저격총이야 저격총 갖고 있잖아 아직 두군데를 더해야되요 첫번째 했고 총 세군데였지 자 저격 의회 오르기 야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마지막에나 올라가겠는데 제보글 무력화 무력화 일단 체킹 다 해놓구요 혹시 모르니까 클로킹 해놓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올수도 있어요 동해문짝 서해문짝하는 놀이기 때문에 네 자 쟤 저 여기 목부분 목부분을 맞춰 한방 아유 한방이 안됐잖아 자 장전 일단 여기서 죽일수 있을만큼은 최대한 죽이고가자 저격총으로 두방맞아 죽죠 인간하고 틀리게 꽤 딴딴해 하여 gard 긴 긴 긴 긴 긴 긴 긴 긴 긴 긴ne 됐어 자 형자 어 이거 뒷부분 여길 한방 딱 때리면 한방에 죽어 쟤네들은 등딱지가 약점이야 정면은 겁나게 딴딴한데 한 명 있는거 같은데 한 명 있죠 어 여기도 있네 자 쟤도 등딱지에 한명 한방 또 없지 어 여기도 있네 너무 멀어서 안보이는건 나노비전으로 보면 되죠 오케이 어 저기 또 누구 뛰어내려와요? 아앗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케이 이제 다 죽인거 같은데 자 쟤 하나 남았어요 여깄네 총알도 3발 밖에 없잖아 총 10발 남았네 10발 다 싸도 쟤는 못죽여 10발 다 싸도 쟤는 못죽여 일단 딴딴한 놈이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참 이걸 하나도 못먹었네 맞아맞아 저격하면 이걸 못먹지 아잇 아잇 저걸 먹어야되는데 이게 뭐지 재보급 일단 저기서 총알 좀 보급하자 어? 참 나 여기도 총알 있잖아 이게 스텔스 모드하고 앉아서 가면은 정말 굉장히 오래가 가까이까지 가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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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이 있었구나 가까이까지 가서 C4로 죽이지 뭐 로켓 보내 아깝고 로켓 보내 아깝고 아잇 자 총알 좀 세우고 아잇 아잇 들어가라 자 수류탄 어 수류탄 나 꽉 꽉 찼네 자 이거 이걸로 바꾸고요 총 가까이까지 가야되는데 아잇 아 이거 다 먹을수 있는건데 너무 멀리서 저격한다고 C 다 죽여가지고 가까이서 죽였어야되는데 얘를 죽이면 그 유전자 촉진제 있잖아요 100점씩 쟤 죽여봤자 500점인데 너무 멀리서 죽이면 자 그러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걸 바꾸고 이 정도 걸리면 멈방? 오케이 자 500점 포자의 혈매 이 바이러스를 없앨려고 하는거 오 뭐야 뭐 이쪽으로 가죠 뭐 아 이 에너지가 너무 빨라는데 자 에너지 어 이거 뭐지? 아까 그거 머신건 아닌가? 108짜리 야 여기서도 나오네 자 잘쓰겠습니다 감사해요 머신건 자 어설티스코프 바꾸고 아 저 스나이퍼 총알이 한 30발 정도만 들고 다닐 수 있었어도 안주 야 왜 안죽어노 오오오오 저 뭔데 안죽지? 에너지? 에너지 에너지 야 저거 뭔데 안죽지? 야씨 한 4발 맞은거 같은데? 아 뭐 방어박이 터져있구나 저거 몇점 줄려나? 에게 300점이야? 자 총을 볼게요 에게 300점? 난 또 좀 많이 줄줄 알아네 이게 저기 보이는데 그 소리까지 들려서 여가마 어 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? 아 아니구나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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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장난아니에요 뭔가 또 나왔어 누가 또 이게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통탕통탕하고 없나? 아 아 아 아까 그 빨간 녀석은 뭐라고 해야지 뭘 아니 뭘 달고 있길래 뭐 저기 총을 몇 방이나 쏘지? 저게 그 횟수로 벗겨지는거면은 기관총으로 먼저 쐈다가 이걸로 쏘고 쏘는게 낫고 횟수가 아니라 데미지로 벗겨지는거면 뭐 이걸로 쏘는게 낫겠지 왜 유턴 발사겠나? 아니구나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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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되어있는지도 몰랐네 오오오오atic 오오오 accessible 오케이 jem x3 오옿 오오오오옿 여압씨 왠지 데미지가 아니라 횟수인거같은데 하고 몇발때까지 막아주고 그 다음부턴에 그 방어만 풀리는거 어휴 야 거대한 녀석이다 자 얘도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필 자자자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자자자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자자자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자자자